글로벌 코인 동향 글로벌 코인 동향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셋탑 퓨얼 관련 기사부터요 이더리움과 스페이스X 관련 얘기 또 엘살바도르와 비트코인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또 솔라나 관련 기사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죠 이광호 대표님 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하시죠 셋타 토큰과 셋타 퓨얼이 6월 30일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보통 알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때는 몇 가지 징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새로운 기능이 블록체인에 추가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세타 토큰과 셋타 퓨얼 같은 경우에는 오늘 6월 30일 날 메인넷 3.0을 런칭합니다 그것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말경에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라는 그런 에이전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네트워크의 새로운 검증자가 되었다고 밝힌 이후에 가격 상승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세타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또 세타 퓨얼과 세타 토큰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제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세타는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광고주로부터 시청은 우리가 보는데 광고는 우리가 보는데 왜 돈은 광고주가 이 플랫폼 오너한테 줄까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되면서 실제 광고를 보는 시청자에게 광고주가 직접 토큰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 세타랑 세타 퓨얼이 그런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요 세타 퓨얼은 이더리움이나 온톨로지에서 가스처럼 거래를 하는데 소유되는 그런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가스와 퓨얼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퓨얼이 이제 연료죠 그래서 세타가 메인넷이 되면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보상을 직접 지불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PC에서 좀 남아도는 리소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 리소스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데에 대한 보상으로 또 세타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타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블록체인계의 너튜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장이 좋지 않은 때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쭉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메인넷 출시가 그 정도의 큰 호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 세타가 상당히 유력한 코인이죠 이게 글로벌적으로 되는 파트너십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 VR 그리고 CJ 헬로 비전 그리고 MBN 그런 쪽에 있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세타 토큰이 기존의 동영상 플랫폼 토큰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2.0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요 그런데 얘가 이제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점점 메인넷이 발전하다 보면 자신만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토큰을 줄 수 있는 블록체인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타 토큰의 코파운더가 슬리버TV이라는 CEO가 코파운더를 맡고 있는데 슬리버TV가 상당히 좀 나름대로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VR 관련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슬리버TV가 가지고 있는 특허만 해도 한 동영상 관련해서 한 4개 정도 보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CAA랑 또 다른 동업자인 거죠 네 슬리버TV의 자회사가 세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호재가 있을 때 보통 6월 30일에 메인넷 출시라고 하면 그 전까지 오르는 일은 많은데 혹시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이런 꼭 세타가 아니더라도 호재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저도 계속해서 보면 실제 그날에는 많이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전에 파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전에 파시든지 이틀 전에 파시든지 이렇게 파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PC에다가 직접 세타 관련한 걸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리소스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타 토큰을 가지고서 이자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다시 세타 지갑에서 원클릭으로 위임을 해서 자기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쉽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더 다뤄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CAA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이 CAA가 새로운 검증자가 되겠다는 얘기는 세타 토큰을 보유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참고로 CAA에 속한 사람들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고 톰 크루즈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CAA 클라이언트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었네요 그런 기업이 노드의 검증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크게 돈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없이 우리가 광고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니까 유튜브에 상당한 큰 경쟁자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된 기사인데요 스페이스X launches fly to ISS with Ethereum node 스페이스X가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Ethereum node를 발사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였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스페이스X가 스페이스 체인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node, node 하면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 있는데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같은 거 그 node를 우주정거장에다가 설치를 하러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ode를 서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채굴기랑은 또 다른 개념인가요? 채굴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쉽게 이해하면요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큰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체인이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에 태워서 우주정거장으로 보냈는데 2년 전에도 스페이스 체인이 자기들 지갑을 우주정거장에다가 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에 있으면 어떤 재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인 어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주정거장에다가 지갑을 세우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기사에서의 의미는 어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같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탈중앙화가 우주까지 보내졌다 관련된 네트워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 체인에서 우주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좀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좀 안전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번에 보낸 이더리움 노드는 호주의 자산관리 기금인 넥서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방금 이제 이 기사가 갖는 의미를 좀 다뤄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끈을 놓지 않고 있구나 요즘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몇 차례 하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더리움 노드를 발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최근에 비탈릭 부텔린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의 브릿지를 만들면 이더리움 내에서도 상당히 관련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나도 네 말이 동의한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앨런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버리고 이더리움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도지코인은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트윗 보고 이더리움과 어떤 도지코인의 콜라보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재미있는 트윗이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인터체인, 폴카닷과 코스모스처럼 인터체인의 형태로 기존 체인들도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이 이더리움 브릿지, 비트코인 브릿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러한 한 형태로 도지 브릿지, 여러 가지 브릿지를 만들어서 인터체인을 좀 지향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를 좀 엿볼 수가 있죠 네 7월 3일에 이제 노드를 발사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또 이 기사에서 좀 살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옛날부터 스페이스 체인이 지향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전기선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그런데 아프리카라든지 땅덩이가 넓은 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수신해야 되는데 스페이스 체인이나 그런 우주에서 블록체인을 하겠다는 그런 회사들은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첫 발을 내딛었지만 향후에 블록체인 위성이 발사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 인터넷처럼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우주로 이더리움 채굴기를 보낼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정말 이 분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화산지열로 비트코인 채굴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떤 이슈였죠? 나이브 부켈러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는 그동안 뭐였냐가 궁금하잖아요 엘살바도르는 그동안 달러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이죠 대체한 게 아니라 추가를 한 것이죠 네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법정화폐로 쓰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엘살바도르의 어떤 상점도 비트코인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상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등락폭이 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신탁기금을 만들어서 1억 5천만 불 정도의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돈도 보유해서 상인들이 요청한 경우 즉시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 근처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달러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추가로 하겠다고 결정이 난 거죠 그리고 세금도 앞으로 선택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달러로 낼 것인지 비트코인을 낼 것인지 그렇죠 또 제가 이 이슈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요즘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화석연료를 많이 태운다든지 그런데 이제 화석이 아닌 화산연료를 쓴다는 게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산이 많은 나라라고 해요 실제로 네 엘살바도르가 전체 발전량의 14%를 지열에너지 지열발전으로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네 근데 나라 자체가 원래 이제 좀 작기 때문에 엄청 어마어마한 양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그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국영 지열 전기회사인 라지오에게 화산에너지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제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에너지는 뭐냐면 그 지표면에 있는 이제 태양에너지나 아니면 화산에너지 그리고 방사성 그런 뭐 원소가 이제 감소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게 지열에너지 발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약 20개 정도의 활화산이 있고 총 500년 동안 25번 정도 이제 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만 30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39세 만 39세더라고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취한 이유가 엘살바도르 국민의 30%만의 금융서비스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는 소외되어 있는데요 그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거고 비트코인 법에 보면 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만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처음에 블록체인 나왔을 때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이 블록체인이 과연 왜 필요하냐 인도라든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인도는 여자들이 금융서비스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은 아버지나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으로 받고 그 돈을 또 이 분여자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몫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지갑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금융의 어떤 영역이 좀 넓어지는데 블록체인이 기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비트코인이 화폐로 설계된 거긴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달러나 유로를 대체하기보다는 디지털 금이다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기사를 보면서 달러와 비트코인이 같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 나라를 기점으로 시작으로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요 요즘 같은 장에서 이런 호재가 나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기사에 또 다루겠지만 좀 먼저 다뤄볼까요? 네 마지막 기사로 준비했죠 파나마 역시 비트코인 시장에 합류했다라는 기사잖아요 파나마 하원위원이 가브리엘 실바가 BTC 채굴 및 암호화폐 거래를 채택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8일 트위터에 발표를 했습니다 남미 쪽의 위원들이 트위터에 발표를 할 때 항상 자기 눈에 레이저 빔 표시를 하거든요 요즘 미미죠 네 그리고 멕시코의 히노호사위원도 하원의 암호화폐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안 및 홍보를 할 것이다 라고도 밝혔고요 파라과이의 카를로스 레잘라 위원은 국제 채굴 업체와 해외 암호화폐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거다 라고 계속해서 남미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나 파라과이 카를로스 위원 같은 경우에는 파라과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싸다 저렴한 편이고 또 수력발전수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채굴 업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굴 업체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기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는 법안도 또 추가로 준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저희가 연관된 다른 기사도 살펴보고 있는데 파나마도 그렇고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남미 지역 국가들이에요 이런 남미 지역 국가들에서 특히 이런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특별히 또 있을까요? 네 그 이유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남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면서 부채 기반의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게 상당히 유행처럼 돼 있어서 이미 2015년부터 기사를 보시면 남미 쪽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미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또 인플레이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한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떤 글로벌 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케인즈가 방코르라는 글로벌 화폐를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글로벌 화폐 방코르를 가지고서 거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 거절을 했죠 달러 패권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방코르의 후속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IMF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의 패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사건이었군요 달러가 글로벌하게 가장 기죽통화로 쓰여야 되는데 방코르라는 걸 쓰자고 하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케인즈는 영국 사람이고 미국에서의 와이트 재무장관이 거절을 했습니다 방금 다뤘던 기사에서 또 파나마 관련 기사도 있었지만 트론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스틴선이 엘살바도르의 트론 사무실을 설립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트론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저스틴선이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비트코인을 또 많이 사들였다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즉 비트코인 국가가 됐기 때문에 트론이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서 이 암호화폐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지 기사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가 프라이빗 토큰 판매로 3억 1,4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솔라나 랩스가 솔라나 토큰을 발행한 회사인데요 자금 조달 라운드를 통해서 3억 1,400만 부를 모금했다라는 거죠 자금 조달 라운드는 안드레슨 호로위치와 폴리체인 캐피탈이 주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초당 1,0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초당 15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PS가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솔라나는 2019년에 이미 시리즈 A 펀딩 라운드에서 2천만 달러를 이미 모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의 대항마로서 주목을 받는 코인 프로젝트인데 그 장점으로 본다면 이더리움보다 저렴한 수수료 가스비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거래 처리로 인해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앞으로 점점 이런 사업 영역을 키워갈 걸로 기대가 돼요 네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왜 이렇게 돈을 모금할까?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네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해커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열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다가 덱을 만들면 사용 사례가 점점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대마 불사라고 많이 커지면 이더리움과도 대응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런 돈을 모아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쓰겠죠 현재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는 9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모은 자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탈중앙금융 디파이 관련 분야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게 이해한 걸까요? 왜냐하면 디파이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결제 프로그램은 빨리 결제가 돼야 돼요 한 번 긁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5TPS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원보다 1000TPS를 가지고 있는 솔라나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솔라나 관련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매주 금요일 글로벌 코인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